네 권성남입니다. 여기는 속초해변이구요. 밤에 속초해변으로 나와보았습니다. 심들이 나이 좋아서인지 연휴가 길어서인지 상당히 많이 들어오셨구요. 저녁시간에 속초시장은 정말 북새통이었습니다. 해안가는 라이트가 밝아서 거의 대낮같은 문의기 속에 청춘들이 쏘아올리는 폭죽으로 주변이 시끌벅적 합니다. 아름답죠? 저 멀리 불빛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쏘아올리는 폭죽 구경도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쏘아올리는 폭죽 구경도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지금은 겨울인데도 이정도인데 여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해변을 메우고 폭죽놀이를 할건지 관광지에 산다는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고통일 수도 있겠다 나름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파도소리와 폭죽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어우러져서 참으로 아름다운 방입니다. 여러분들도 폭죽 구경을 하시죠 지발발 덮 수는 눈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지발발 덮 수는 죽을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지발발 덮 수는 다른를 받게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